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74년 현대문학에 등단한 박영호 작가는 등단 이후 장편소설 별과 소설집 포경선, 작살수의 비애 외에도 다수의 작품을 쓰고 한국소설문학작품상과 대한민국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박영호 작가의 단편소설 우리들의 남은 목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절친이었던 네 친구의 20대 시절부터 40대까지 인생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을 그 시간대를 같이 경험하면서 느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무당탕탕 했을 20대와 40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가는 것일까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제 같이 이 소설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즐거운 감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목숨 박양호 부산 친구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 다닐까? 의족은 어떻게 생겼을까? 전화는 간헐적으로 받았지만 나는 그 친구가 수술을 한 뒤로는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가만 두 번째 차를 사서 얼마 되지 않아서니까 자랑삼아 그 차를 타고 부산에 갔었지. 그때 녀석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결국은 다리를 잘라야 했고 그리고 그 차의 그 지겨운 36개월 월부가 끝나고 고치고 또 고치면 못 고칠 리 없건만은 하고 원가껏 다 수리를 해보다가 마침 처남이 그 헌 차를 달라고 조르길래 옛다 잘됐다 싶어서 넘겨주고 이제는 아주 튼튼하게 생긴 찝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몇 년이 되나? 그래 까지껏 그게 무슨 상관이람? 버스가 출발을 했다. 시내를 통과해서 고속도로에 들어설 때까지 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익숙한 거리 풍경에 눈을 주고 있었다. 내가 출퇴근을 위해서 늘 다니는 거리였다. 어디쯤에 교통경찰들이 서 있는지 비가 오면 어느 대목의 길이 혼잡해지는지 사람들이 많이 건너는 건널목이 어디쯤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고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 버스가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복잡한 시내를 통과해서 고속도로에 들어서더니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은지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강원도에 있는 원동이는 내가 부산 호진이에게 갈 일이 있어서 내일 모레쯤 내려가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윈터스쿨이 있는 데다가 학과장을 보고 있어서 회의다 뭐다 해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호진이는 내가 부산에 내려가게 되면 원동이와 현상이 등 속의 친구들을 불러내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원동이라는 친구부터 부산의 한가찍에 놀러올 형편이 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깃을 따지고 보면 나도 전부터 아무 일 없이 부산에 내려가서 호진이 녀석과 한 2, 3일 킬킬 대고 놀아재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마침 호진이 녀석이 인쇄소를 하고 있어서 나이 45이 넘어서 겨우 마친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가 돼 그 원본 한부와 디스켓을 들고 호진이에게 가는 길이었다. 만약에 호진이가 인쇄소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또 야 요새 바쁘다 요번 여름방학 때나 내려갈게 하고 또 부산 가는 길을 미루었을 것이다. 20대에는 호진이가 부산에 놀러 내려오라는 전화가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거기에 놀러를 갔었다. 따지고 보면 남자들이 인생의 줄기 가운데에서 20대만큼 나름대로 빛나는 시절이 있을까 싶다. 문학이라는 아주 장례성이 전혀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희망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삶의 반려자를 만나는 결혼 때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다는 것만큼은 하나의 생물체로서 절정의 순간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매미는 어떠한가 6, 7년 동안 땅 속에서 흉측한 모습의 번데기로 지나다가 드디어 우화 등선하여 날개를 달고 허공을 솟구쳐 오르는 매미. 여름이라는 계절의 성숙함을 알리는 울음을 울고 매미는 짝짓기를 한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지나고 만산에 낙엽이 지면 아무리 힘센 매미라도 결국은 죽게 된다. 사람은 매미의 일생이나 더 나아가 하루살이의 삶을 보고 허무하다고 하지만 300년의 수명을 가진 동물이 만일 인간을 보게 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이 원동희, 호진희, 현상희 순이었다. 부산의 호진희가 결혼을 해서는 서울로 신혼여행을 올라와 우리 집에서 첫날밤을 지냈다. 물론 둘 사이의 첫날밤을 언제 지냈는지는 저희들만이 아는 일일 테지만 그리고 서울에서 결혼한 원동희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신혼여행을 했다. 역시 뽕 빠진 것은 호진희 녀석이었다. 그리고 30대에 들어서는 피차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겨야만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그 큰일이라는 것이 대개 집안의 경조사였다.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세대 교체이기도 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그리고 명실공희, 내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원동희나 내게 있어서도 직장 때문에 가족을 솔가하여 이사를 내려가서 객지에서 적응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게다가 원동희 녀석이 처음으로 전임 강사 자리를 얻어서 내려간 것이 부산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니 하는 일은 생판 틀려서 얼마나 붙어 다니는지는 불문가지였다. 그러다가 원동희는 독일에 유학한 후 강원도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40대에 들어서자 이제 웬만한 일은 전화로 주고받고 딱히 호진이 있는 부산까지 놀러가는 일은 없게 되었다. 호진이 녀석이 보통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을둥 살둥 한다기에 만사 제쳐놓고 부산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니 얼씨궁 역시 세월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별수 없이 머리에 인생의 가을이 왔다는 신호인 흰머리가 희끗거리고 신문 볼 때는 창피하지만 돋보기를 꺼내 써야 하는 명실상반 40대였다. 호진이와 원동희 현상임하는 초급대학의 동기동창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대학이었고 고등학교 옆에 2층 건물 2개가 있는 말로만의 대학이었다. 곱모양은 그러했으나 당시에는 한국 유일의 예술대학이어서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미술, 공예과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장래의 배고픈 예술가가 되겠다는 아주 맹랑한 생각을 하는 처녀와 총각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60년대 후반의 그 음습하고 우울한, 가난하고 배고픈 길목에서 우리는 문학을 지망하는 문청들이 모이는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했다. 무용과 학생들이 집안 형편이 좀 나은 축에 속했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제일로 가난하기로는 역시 우리 문예창작과 학생들이었다. 앞날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소설이나 시 같은 것을 써서 그게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었다. 작가나 시인이 되면 출판사에 취직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 라는 것이 문학과 생계와 관련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가난하고 어지러운 집안 형편과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을 싫어하던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1일 2차 대학에서 실패를 한 후 재수를 한답시고 집에서 알량한 돈을 타내가지고는 기타 학원에 나가서 기타를 배우거나 아니면 음악 감상실에 나가 하루 종일 죽치는 것이 일과였다. 그렇게 1년을 허송세월을 했으니 그 다음 해에도 내가 갈만한 대학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문 귀퉁이에 난 그 예술 초급대학의 학생 모집 광고란을 읽게 되었고 학교 때 짧은 글이 교지에 두어 번 실린 경험과 국어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너 문학의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다 라는 말에 거기에 응시했고 다행히 합격을 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학이랍시고 다닐 때에는 원동이라는 친구는 소설을 쓰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왠가 책을 읽어댔고 드디어는 그 유명한 폐병에 걸려서 인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더욱하니 드러누어 있었고 현상이라는 친구는 돈이 떨어져야 학교에 나왔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명동에 나가서 놀았고 돈이 떨어지면 학교에 나타나서 이 친구 저 친구와 어울려서 밥도 먹고 술도 얻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진이 녀석은 한 학년 아래이던 영화 배우처럼 생긴 예쁜 계집애에게 홀려서 정신이 없었고 나는 선생님들이 쓰라는 대로 개발세발 소설 같은 것을 쓰는 척 하더라고 애를 쓰곤 했다. 졸업식 전 재수라는 친구네 형 과수원방에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그렇다. 항상 괴상한 소리를 잘하는 원동이의 표현대로 그때는 괜히 눈동자 파란 남의 남자 생일에 온 조선 젊은 산에 지집이 들떠가지고 멀찌감치 교회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왠갓 지랄을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유행이었었다. 여하간에 그런 술잔치와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추억을 가지고 우리는 2년제를 졸업했다. 폐병을 회복한 원동이는 명문대학 철업과에 편입을 했고 나는 마침 생긴 4년제 문예창작과에 편입을 했고 호진이는 랭큼 군대에 입대했으며 현상이는 명동에 나가서 몇 개월 더 놀다가 역시 군대에 갔다. 호진이 녀석이 군대에 있을 때에는 미군부대에 있었는데 원동이와 함께 그 부대에 놀러가서 당시에는 귀하고 비싼 미제 구두약을 몇 개 얻어온 적이 있었다. 나도 무슨 뚜렷한 희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학부에 편입을 해서 그럭저럭 학교를 다녔다. 뚜렷한 목표라고 한다면 소설가가 되는 것이었는데 소설가가 되고 나면 무슨 먹고 살판이라도 날 줄 알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막걸리와 김유정과 이상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푸른 청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소설가가 되고 30대 초반에 폐병으로 죽어야만 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얼씨구 소설가가 되기 전에 가난과 우울 속에서 나도 폐병이 걸려서 꼼짝없이 1년을 드러누워 있어야 했다. 병이 나아 다시 복학을 했으나 졸업, 군대라는 일정한 코스를 밟을 수는 없었다. 방위병 제도가 없던 때라 매년 한 번씩 신체검사에 나가서 무종을 받는 것이 일이었다. 그 후로 내가 녀석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이미 한 여자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해온 일들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라고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 아버지가 된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결혼을 미루고 애 낳는 것을 미루던 친구들도 결국 한 친구도 독신으로 늙지 못하고 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그 종족보존의 본능을 거역하지 못했으므로 녀석이 호텔보이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 놀러오라는 전화가 왔었다. 나는 원동이를 만나서 아니 어떻게 돼가지고 호텔보이를 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호진이 녀석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부산 동네 온천 호텔 사장인데 거기 취직을 했다는 얘기였다.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호텔 하면 마치 미군부대처럼 특수한 사람들의 세계였다. 물론 대학 다니면서 호텔 나이트클럽에 가서 몇 번 춤을 추어 본 적은 있지만 엄청나게 비싼 요금 때문에 그저 가끔 친구의 군입대 파티를 1차로 무교동의 시뻘건 낙지와 막걸리로 때운 다음에 모두의 주머니를 털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간신히 맥주 두 병을 시켜놓고 새벽까지 춤을 추곤 했었던 것이다. 그 새끼 노름해 원동이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말했다. 노름? 아니, 뭔 돈이 있어서 노름을 하냐? 야, 노름이라는 게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냐? 그 새끼 원래 6.25 때 제 엄마가 폭탄 소리에 놀라서 나온 놈 아니냐? 그래서 간이 두 개나 달렸잖아. 그건 원동이가 꾸며낸 얘기였다. 호진이는 6.25 출생이 아니니까 말이다. 워낙에 큰 소리 빵빵 잘 치고 이상한 일들을 겁없이 벌려대는 호진이가 다른 친구보다 간이 클 것이라는 짐작에서 만들어낸 얘기였다. 그래, 간이 커서 부산에서부터 시칼 들고 개집 죽이러 상경하는 놈이냐? 내 말에 원동이도 킥킥거렸다. 그건 우리 친구들이 호진이 녀석을 두고 늘 하는 소리였다. 녀석이 군대에 가기 전, 그러니까 한 학년 아래인 영화배우 같은 여자애와 요란한 연애를 하다가 그게 잘 안되자 그 영희라는 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를 죽이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나도 죽겠다. 하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 적이 있었다. 지가 무슨 강대국의 외무 대신쯤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아니면 그런 편지를 쓰면 여자가 어머 뜨거워라. 호진씨, 나 데려가서 옷 홀라당 벗겨주세요. 하고 애원할 줄 아는 모양이야. 하고 우리들은 그 편지를 보고 빈정거렸다. 야, 이건 계획적인 살인 아니야? 그런데 현상이라는 큰 키의 친구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다. 물론 그런 소식은 영희라는 여자애가 원동이한테 전한 것이었다. 겁이 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모였는데 나로서는 어느 편이냐 하면 그건 그냥 연애 편지의 일종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라는 말이사 이미 수십 번도 더했을 터이니까 좀 강하게 혹은 시적으로 그런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는 것이 내 추론이었다. 벌써 그 60년대 후반에는 자살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다. 뭐 대부분 그때의 자살도 요즘과 마찬가지로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애정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도대체 일거리가 없었으니까 요새는 뭔 3D 현상이다 뭐다 해서 젊은이들이 일을 가려서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지게꾼은 왜 못하니 겨우 그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말이야 그 자식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 오토바이 타고 쌩쌩거리면서 살아계시던 아버님 갑자기 죽자 졸지에 가장은 됐는데 대책은 없지 어린 동생들은 셋씩이나 있지 연애는 잘 안되지 원동이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원동이 말인즉슨 녀석이 정말로 자폭을 할지 혹은 진짜로 그 무슨 큰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얘기였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대장노릇을 하던 원동이의 말이었으므로 우리는 이틀 전부터 영희라는 여자애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 틀림없이 녀석이 사제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골목에 나타나리라는 계산에서였다. 왜 사제폭탄이라고 짐작을 했느냐 하면 언젠가 어떤 식으로 자살을 하는 것이 제일 근사하겠느냐는 화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한 적이 있는데 원동이는 제재소에 가서 통나무 자르는 큰 톱에 사지를 맡기는 것이 제일 장렬하다고 했고 나는 기차 레일에 드러눕는 것을 현상이는 수면제 먹고 도봉산 꼭대기에서 잠자는 것을 호진이는 호진이는 사제폭탄을 가슴에다 터뜨리는 것이 제일 인상적인 죽음이라는 소리를 했었던 것이다. 드디어 그날 우리는 영희라는 여자애의 집 바로 앞에 있는 2층 중국집에서 창문을 요렇게 열어놓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호진이 녀석이 그 못생긴 얼굴을 잔뜩 우그러뜨린 채 물들인 야전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꺼덕꺼덕 골목길을 올라오지 않는가 우리는 후다닥 튀어나가서 녀석을 살그머니 뒤에서 덮쳤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녀석의 사제폭탄에 애꿎은 우리들도 폭사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키가 크고 완력이 세며 또 명동에서 놀아본 현상이가 녀석의 뒤에 살금살금 다가가 몸을 꼼짝 못하게 붙들였으며 나머지 친구들은 녀석의 주머니를 뒤졌다. 녀석은 와이라노 야야 와들이라노 하면서 엉구록을 떨었다. 그러나 원동이에 의해서 잘 갈아진 시칼이 그의 잠바 주머니에서 나왔다. 사제폭탄은 없었다. 기실 나중 얘기인데 녀석은 사제폭탄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영 다이너메이트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했다. 야 서울에는 시칼 없어서 부산에서부터 시칼 사와가지고 영희 그 지집에 회 뜨라고? 아이다 아이다 그게 아이라 잔말 말아 이놈아 야 이놈 끌고 가서 중국집에 올라가 우리는 녀석에게 빼가를 먹였다. 녀석은 마치 그 독한 중국집 빼가를 맥주 마시듯이 마셔댔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원동이의 집에서 뻗어버렸다. 물론 그 사건으로 녀석의 시적 표현대로 호진이의 사랑하는 파랑새는 꾀꼬리가 되어서 날라가버렸다. 그 녀석의 노름을 한다는 원동이의 얘기는 사실이었다. 그 해 여름 나는 공병호 박사가 새로 개발한 값싼 문장용 타자기를 들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 밀양 표충사 근처에 살고 있는 후배가 초가지 방 한 칸을 내줄 테니 한여름 거기 와서 피서 겸 소설을 써보라는 권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표충사 가는 길에 부산에 들렀던 것이다. 밤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는 길의 끝에는 언제나 바다가 있었다. 기차가 부산역 근처에 이르르면 서서의 속력을 늦추었고 차 안에서 왼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거기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있어서 마치 그 무거운 철마가 길다란 배로 변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미끄러지듯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낯선 이름을 뱃머리에 쓴 커다란 외국배들이 둥실 떠 있었고 갈매기들이 그 위를 나르는 모습에서 이국적인 정출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나는 서울 살 때는 호진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고속버스보다는 기차를 타곤 했다.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달려드는 그 바닷가의 짠물 냄새와 거기서 몇 걸음 걸으면 금방이라도 철썩이는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이 고속버스보다는 기차를 타게 만들었던 것이다. 동네 온천 입구에 있는 정다방에서 녀석을 만났을 때 나는 대뜸 물어보았다. 원동이 말이 너 노름한다며? 야가 사람 얼굴 보자마자 무슨 노름 타령이고 그게 못고 나는 타자기를 꺼내서 몇 번 두드려 보이면서 그에게 설명을 했다. 마 됐다. 니는 소설 쓰고 원동이는 철학 공부하고 하이 마 친구들한테 술 살 놈은 나밖에 없는 기라. 가자. 녀석이 나를 데리고 간 것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 옆에 있는 작은 여관방 이었다. 방에 들어가니까 이미 남자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호진이는 내 소개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다. 나도 고스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거기 걸려있는 돈이었다. 천원짜리 다섯 개를 마치 딱지 접듯이 접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당시의 천원짜리라면 지금의 만원짜리보다 더 힘이 있었다. 내가 대학 조교로 받는 봉급 이라는 것이 그때 2만원 정도 했으니까. 하여간에 나는 졸지의 녀석의 화투판에서 돈 계산을 해주게 되었다. 여관방 고스톱에서 먼저 들어와서 호진이를 기다리고 있던 두 젊은 남자도 하나는 화투를 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돈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와 이거 오늘 끝발 안 나네. 순진한 대학 선생한테 노름이라는 게 뭔가 보여주려고 했더니만 가만히 있거라. 내 전화 좀 하고. 호진 이는 전화로 호텔을 찾더니 이어서 캐셔를 찾았다. 그리고 현금 있는 대로 좀 가져오라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5분도 채 안되서 앳된 얼굴의 처녀가 누런 봉투 속에 현금 을 가지고 와서 호진 이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이거 오늘 6시까지 입금 시켜야 됩니다. 알았다. 그거 좀 접어라. 호진 이의 말에 나와 그 여자는 봉투 속에 들어있는 돈을 딱지처럼 접기 시작했다. 접고 나서 헤아려 보니까 50만 원이었다. 나루소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금 이었다. 5시 30분 까지만 치는 기다. 알았나? 호진 이의 말에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였다. 내 입안에는 침이 말랐고 오줌조차 누를 생각을 하지 못 했다. 계속해서 돈이 왔다 갔다 했고 화두 장 투덕 이는 소리만 들렸다. 녀석이 사용하는 돈은 오후 6시까지 입금시켜야 되는 호텔 그러니까 녀석이 다니는 회사의 공금이었다. 녀석의 말 한마디에 회사 공금을 있는대로 가져오는 여자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궁금할 것도 없었다. 어쨌든 죽기 살기로 그 여자를 꼬였을 테니까 문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잃기만 하는 그 공금이 회수되느냐였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무슨 사건이 날지 알 수가 없었고 현장에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여러가지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참으로 천만다행이었다. 오늘은 네가 이겼다. 약속한 대로 상대방이 손을 털었다. 그리고 잠시 다시 서로의 계산을 맞추어 보았다. 상대편이 잃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는 5만원이었다. 호진이가 내게 물었다. 딴 돈이 얼마냐고. 나는 4만 5천원이라고 말했다. 마 됐다. 이거 입금시키고 이따가 일식집으로 나왔나. 서울 친구 왔으니 한 잔 사야제. 일식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녀석은 히히 낙락했다. 돈을 따서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야 호진아 사실은 말이야 니가 딴 돈이 4만 5천원이 아니라 5만원이라고 내가 거짓말했어. 와? 응.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화투판 끝나면 언제나 잃었다는 돈이 많고 땄다는 돈이 적은데 그게 왜냐하면 잃은 친구한테 돈을 적게 돌려주려고 그러거든. 돈을 돌려준다고? 그래 막 웃긴다. 프로의 세계는 냉혹한기라 돌려주는 게 어딨노? 그나마 됐다. 니 그거 가지고 표충사 가서 염소곡이나 좀 묵어가면서 글 써라. 내가 서울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뜸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다는 말이 당구 칠 때나 화투 칠 때나 일대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프로의 세계는 냉혹해서 녀석이 드디어 공금 300만원을 노름반에서 홀라당 잃어버리고 도망간 곳은 초급대 졸업한 후 서울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시골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시를 쓰고 있는 성종인의 집이었다. 거기서 그는 성종이라는 친구가 사용하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이게 기미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라고 생각한 성종이가 서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녀석의 두 번째 자살 소동도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공금을 노름으로 홀라당 날려보내고도 그 회사의 사장이 먼 친척이 되는 까닭으로 녀석은 감옥에 덜컹 들어가 앉는 신세는 면했고 일이 수습이 된 지 얼마 후에 술집을 차려놓으라는 전화가 왔다. 그 술집 제목이 안다 싸롱이었다. 녀석은 그 술집을 차리고 곧 결혼을 했다. 그리고 신혼 여행길에 들려서 첫날밤을 우리 집에서 잤다. 다른 친구들보다 몇 년 먼저 결혼을 한까달게 그 가난한 시절에도 서울 친구들의 집합소가 우리 집이었다. 어쨌든 쌀이 있고 밥을 차려내주는 아내가 있었으므로 녀석이 동네 온천에 안다사롱을 차리고 술장사를 할 때가 아마도 녀석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다. 술장사를 해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며 세 동생들을 다 교육시켜냈다. 두 번씩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살 소동을 벌일 정도로 지랄같은 데가 있는 친구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녀석이 훌륭하게 집안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한수 쳐주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명색이 대학의 시간강사라고는 하지만 원동이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신세를 나는 처가 덕에 그럭저럭 공부를 합시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녀석의 안다사롱 사장 시절에 특히 원동이가 부산에 자주 갔고 나도 1년에 한 차례씩은 부산에 놀러가서 2, 3일을 지내곤 했다. 녀석은 그 무렵에 술집을 하다가 알게 된 우리 친구들이 통칭하기를 언니라고 하는 여자와 동네에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본가가 부산 역전에 있고 술장사라는 것이 새벽이 돼야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했지만 언제나 자신의 일들을 대신 해낼 수도 있는 여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녀석의 버릇이 여행 우리가 부산에 내려가서 주로 먹고 자고 한 것은 녀석이 딴살림을 차린 그 언니네 집이었다. 어떤 때 부산에 가면 녀석은 일이 있어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우리의 뒷바라지를 그 여자가 다 해냈다. 호진이 녀석의 본부인한테는 밥 한 끼 얻어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언니라는 여자에게는 서울 친구 모두가 신세를 져서 혹 그 언니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서울에 나타나면 우리가 모여서 대접을 해야 했다. 어쨌거나 그는 안다싸롱이 됐건 모른다싸롱이 됐건 간에 술집을 해서 큰 동생과 둘째 동생을 결혼까지 시켰고 이제 여동생 하나만 남아있었다. 그 사이에 외상 술값 수금을 다니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팔이 한번 부러졌었던 일을 빼놓고는 별일이 없었다. 그렇게 집안이 가지런히 되니까 이 친구가 그만 딴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인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타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말했다. 내가 술 장사 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재금 내줬지만 마 이제 술 장사 소리 지겹은 기라. 내 한때는 맑은 영혼을 노래하는 시인이 될락했던 사람인데 집안 형편 때문에 술 장사를 10년 넘어 하고 있으니 마 사람들이 술 장사 술 장사 하는 것이 지겹다. 그러면서 그는 김치 장사 얘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녀석의 말인즉슨 김치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부산지역에 있는 공장에 납품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나보고 투자를 하라고 했다. 그때 원동희는 지방대학의 전임이 된 이후 그놈의 철학 공부하기 위해 독일 유학을 가있었고 나도 지방에 있는 대학의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먼 큰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저 돈 백만원 가져다 쓰라 할 형편은 되었다. 그러고 나선 녀석은 소식이 없었다. 원래가 저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별로 전화질을 안하는 친구였고 집 말마따나 좀 잘나가고 있으면 뻔질라게 전화를 해서 부산 한번 너블로 넘어올래 안올래 하는 친구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벌써 삼십 후반을 지나가고 있었다. 지겹고 지루하던 이십대에 비해서 자리잡은 삼십대는 벌써 월요일인가 싶으면 금방 토요일이었고 후딱 한 해가 지나가곤 했다. 따라서 단순히 밥 먹고 술 먹으러 부산까지 놀러가는 일이 잘 되지 않았다. 대학 때의 친구보다는 직업적으로 가까워진 사람들과 혹은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일이 더 잦게 되었다. 게다가 내가 솔가해 내려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부산까지는 기차편은 아예 없었고 고속버스로도 4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였다. 그런데 강원도 대학에 가 있는 원동의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슨 부산 호진이 녀석이 죽게 생겼으니 통장에 있는 돈 있는대로 꺼내가지고 얼른 부산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아니 멀쩡한 녀석이 죽다니 그 새끼 또 뭔 건으로 자살소동 벌이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물었더니 호진이 안 만난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글쎄 한 3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 새끼 버거지씨 병 걸려가지고 치료하느라고 별짓 다 했는데 죽게 생겼어. 얼른 와 무슨 병? 좌우간 와 한 시간 후에 출발해 그리고 자동차 필요하니까 니 차 가지고 얼른 쫓아와. 하하 이거 참 나이 40이 가까워지니까 벌써 병으로 죽어야 할 친구가 생기는 것인가. 그나저나 안 가볼 수 없지. 나는 부리나케 옷을 갈아입고 차에 발동을 걸어서 은행에 잠시 들렀다가 바로 부산으로 출발을 했다. 부산 시내길은 서울 같지 않아서 표지판만 보고도 영도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고 호진이가 있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원동이 현상이 또 다른 친구도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다. 호진이 발가락에 발가락에서부터 정갱이까지 모두 새까맣게 썩어있었다. 버거시 병이라는 것은 그 병을 발견한 버거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병명인데 대동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늦가을 호박줄기 끄트머리처럼 말라비 들어져서 막히는 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쪽의 동맥이 막히면 그 아래쪽의 작은 혈관들로는 피를 보낼 수가 없고 따라서 모세혈관이 모여있는 발가락에서부터 썩어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호진이의 경우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와 왼쪽 팔다리가 모두 그 버거시 병에 걸렸는데 우선 오른쪽 다리에서 썩어가는 현상이 시작되었고 가진 치료를 다 해봤으나 별무 소용 오늘 오후에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썩어들어가는 부위가 점차 올라오므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와서 무슨 약품을 탄 그릇 속에다가 호진이의 발을 놓고 맷으로 쭉 갈랐는데 녀석은 아프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 무릎 아래 부분은 감각이 없어진 것이었다. 부산 버스터미널 에 도착을 해서 전화를 하고 차 한잔을 하고 있는데 녀석이 꺼떡 꺼떡 다방 안으로 들어섰다. 의족을 해서 쩔뚝 이기는 했으나 걷는 모습이 그렇게 나눴다. 불편하지 않냐? 어 잠시 걷는 것은 괜찮다. 가자. 밖에 나오니 그의 작은 승용차가 장애자용 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채 서있었다. 그가 오른쪽 전갱이 아래 부분을 잘라낸 이후 다시 자동차를 몰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의 말이 무릎 위의 허벅지 부분을 잘라냈으면 다시 운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펑펑 큰 소리를 치듯이 말하는 폼은 여전했다. 네가 웬 인쇄소냐? 마 인쇄소라 할 것도 없고 복사집이라 하면 되겠지. 병원에서 퇴원해서 술 장사 다시 해서 돈 좀 벌었는데 그걸 어떤 놈한테 구워줬는데 그놈이 날라버린 기라. 그 놈 그 놈 그 놈 하는기 복사집이라 내가 들어 앉았다. 잘 되냐? 어 나 원래 잘나갈 때 친구들한테 놀러오라고 전화하는 놈 아니냐? 대학 앞의 인쇄소에 도착을 하자 얼굴이 하얗고 예쁜 미쓸이라는 처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동안의 전화질에서 나는 호진이와 그녀의 관계가 단순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가령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사장님이 몹시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언제쯤 논문이 완성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건 단순한 일의 관계가 아닐 수 있었다. 역시 내 추측은 맞아서 그날 하루 종일 여석과 미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사 학위논문 광고문안 인쇄 등등의 일을 하는 그 집은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손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밀린 얘기들을 주섬주섬했다. 그러면서 나는 호진이 녀석의 왼쪽 손가락 두 개의 끝머리를 밴드로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손가락 다쳤냐고. 어 이거 일하다가 좀 다쳤다. 녀석은 그렇게 넘어갔다. 그러나 녀석이 수시로 낚시꾼들이 쓰는 손난로라는 것을 꺼내서 양손으로 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왼쪽 팔에도 그 썩어가는 증세가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녀석의 녀석의 자신의 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지만 그 점은 확실했다. 그날 저녁 호진이와 미쓰리 그리고 호진이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제임스 조이스 전공의 영문학도와 또 그 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헨리 제임스 전공의 영문학도와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두 젊은 학도는 각각 미국 유학과 영국 유학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과연 학위를 따온 후에 대학의 전임자리를 얻게 되겠느냐가 주요 관심사였고 나는 그들의 말에 그래도 인생에서 남는 것은 공부 아니겠냐는 격려를 해주는 입장이 되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공부는 할 때 해둬야 한다는 말을 내 늦은 공부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술이 건화해졌다. 나는 호진이 녀석이 술을 자꾸 마시는데 신경이 쓰였고 미쓰리 도 한두 잔만 마신다 카더이 라는 말을 연발했다. 야 아들아 봐라 나도 아버님 안 돌아가셨으면 야 나 원동이처럼 공부해서 작가도 되고 대학교수 됐을 것인데 불쑥 호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 얌마 인생살이 전체가 다 시고 소설이다. 그게 뭐 별거인 줄 아냐? 마 니 말이 맞다. 그래도 니는 니 소설이 남고 원동이는 책이 남을 게 아이가 나는 이게 뭣고 그래도 니는 온갖 장사에서 집안 이끌었고 이제 다시 재기해서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냐? 나도 소설 이랍시고 20년을 매달려 왔다만 남기는 뭐가 남아 그리고 내 죽으면 나로서는 지구가 끝나는 날이지 뭐 그나저나 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나보고 뭐라고 해서 날 울렸는지 아냐? 뭐라 했는데? 니 돈 못 갚고 죽게 생겼으니 미안하다고 했다. 생각나냐?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칵 메웠다. 그리고 금세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녀석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녀석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울었는데 말이다. 일마 이거 삼류소설 쓰고 있네. 그러면서도 호진이는 술잔에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식으로 놀아본다고 노래방에 우르르 몰려갔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호진이 녀석은 내닷없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는 노래를 불렀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 노래가 그렇게 멋들어진 노래인 줄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너는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그러나 새벽에 여관에 들어서서도 나는 술 취한 김에도 잊지 않고 혈압약을 챙겨 먹었다.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달관한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 대한 조금은 뭔가 여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통 관조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삶을 관조한다는 것은 삶을 달관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관조란 느긋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20대 30대 40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자기 삶에 대해 그런 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진이라는 친구가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호진이 입장에선 자기도 돈이 있었더라면 주인공처럼 공부를 해서 소설가가 되고 교수도 되었을 거라며 장사에서 돈이 나버는 지금의 자신을 아쉬워합니다만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또 호진이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장사에서 돈 벌어 가족을 먹여살리고 집안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도 시댁의 힘으로 공부나 하고 있는 처지니까요. 게다가 소설가라고 한들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작이라도 써서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니 친구 호진이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 생각하죠. 제가 보기엔 둘 다 아주 괜찮은 삶입니다. 어느 쪽 길을 걸었든 둘 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아닌가요? 세상엔 힘들다고 포기하고 난관을 만났다고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소설 속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개척하며 지금 이때껏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버티고 있는 것만도 대단한 거죠. 인생 사리가 다 시고 소설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말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언젠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내가 쓴 소설과 시를 읽게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쓰는 소설은 멋지고 창피하지 않게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마지막 주인공의 말이 여운이 있네요. 사는 데 까진 살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으로 사는 데 까진 살아야 하니까 대충 얼버무리며 살 수는 없겠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양호 작가의 우리들의 남은 목숨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뵐 때까지 멍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